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놓치지 않고 가져가셨나요? 금요일 유망주여 따라 사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하루 만에 10% 수익 정도 났는데 오늘도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추가 전략까지 궁금했으다면 저희 방송 눈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우 전문가님 빨리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루 만에 잘하신 것 같아요. 어깨가요. 아유 네 조금. 수익률 때문에. 네 근데 왜 삿대질 하세요. 축하드려야지. 축하드려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장중 고점 기준으로 10% 정도 낮는데요.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앞에서 우리 안신혜크하고 농담을 했던 건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또 출신이 또 경상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뭐 전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우연치 않게 좀 양봉 자체가 크게 형성이 되면서 방송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추경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고 근데 오늘 또다시 추경화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고가 권익 자체를 이제 돌파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분위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차트들 자체가 한번 넓게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종목군들이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기업들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계속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웃고 또 축하할 수 있는 이유가 시장이 좋아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지수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2180포인트를 제가 저가 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행히 그 지점 자체가 저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난 다음 오늘 반등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반등 포지션 자체는 바로 외국인에 의한 반등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좀 둘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곧 4월 말이거든요. 이번 주 4월 29일, 4월 30일 끝나고 5월 달로 접어들자마자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단발적인 상승 자체가 실적이라는 이슈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하면서 시장을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국 실적에 대한 장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족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MTN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실적도 좋고 지금 담아볼 만한 종목 어떤 건지 더블체크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부위 주식간별 프로젝트 더블체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된 종목들 중에 돈 되는 종목, 돈 안 되는 종목 저희가 분별해 드리고 있고요. 금요일장에는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병 사업을 하고 있는 금비도 보이고요. 도전비지원 동성화인템 고가 부분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어떤 종목 한번 분석 도와드릴까요? 일단 우리 금비 한번 같이 볼까요? 금비. 여러분들 금비가 못 보던 사이에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약 17%가량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8만 원을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분간이 안 갑니다.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8만 원이 고점이었는지. 예전에 우리 은비값이 거기에 오빠가 금비잖아요. 이름이 진짜 추억이 넘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안에 하는 일 자체가 유리병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도 표현을 해놨지만 품절주라고 표현을 해놨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은 실소를 머금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먼저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고. 그런데 이런 거를 방송에서 사실상 내면 안 됩니다. 왜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시가총액 자체가 760억이에요. 760억. 정말 조그맣다. 그렇죠. 사실 760억 정도 같은 기업들은 여기서 이제 이 기업이 760억이면 이런 760억짜리 기업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기업 내용을 잠깐 한번 또 안에 살펴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지금 지분율이 56%고 금비 자사주음도 19%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하면 지금 76%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25%가 유통 물량이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25%에 대한 유통 물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차트를 넘어가서 여기 위에 잠깐만 수량 발행 주식 수를 잠깐 같이 볼게요. 발행 주식 수가 보통 주 100만 주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100만 주 안에서 그 100만 주 안에서 이제 76만 주 가까이가 대주주에 대한 물량 또는 자사주 그 나머지 25만 주가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쉽게 사지 못하는 종목이라 품절주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25만 주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누군가는 또 추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이성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행여나 사줬다고 하더라도 팔기도 쉽지 않다.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본인의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 정도로 우리가 보셔야 되고 이거를 조금 넓게 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면 여기 지금 달려있는 거래량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7만 6천 원, 이거 7만 5천 원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7만 5천 원에 10점에 얼마입니까. 7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천만 원치에서 사면 이게 여기까지 넘어서 올라가고 그럽니다. 금방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게 이 종목이 만약에 더 크게 올라가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를 두기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좀 에둘러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상 이몽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금비, 동상 이몽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장, 과연 어떤 종목이 추천이 됐을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장 추천주들인데요. 바텍 있고요. AD칩스, 드림텍, 현대건설이 추천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AD칩스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쉽게 사시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7일간 61% 올랐습니다. 밑에서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 번 축하를 하네요. 문제는 이게 오늘 오전에 리틀 M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거 잘못했다가 정수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 정수리보다 더 머리 위에서 잡을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가 머리 이렇게 한 개 더 뽕머리라고 하나요? 그 쪽에 잡히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비매물이 반도체 관련해서 설계 전문 업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전문용어로 풀이를 해드리면 펜밀스 업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펜밀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계만을 담당하고 있고 생산은 이 업체에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AD 칩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소위가 되어 있었던 기업이에요. 주가치를 크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바닷꽃역을 상당 부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같이 한 번 보시면 앞에서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많은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 최근에 거래가 가장 많이 퍼졌었네요. 지금부터 시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고가 권역 자체로는 좀 형성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들어왔던 이 물량 자체가 신규 물량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때까지 갖춰져 있던 물량에 대해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AD 칩스 같은 경우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이 종목보다 다른 여타의 종목군으로 같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한주를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교체 추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죠? 일단은 제가 이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종목이 FST 이 종목이 우리가 이 방송 중에도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지만 5,600원 이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로 FST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통 큰 전략과 함께 정부의 지원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탄력을 받는 중인데요. FST와 함께 AD 칩스 의견 일치 나왔으니까 관심권역에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별주 장세인 만큼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이 개별주가 참 많은데요. 오늘 한번 두 개 더 해볼까요? 네, 현대건설 같이 볼게요. 네, 이어지는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또다시 리틀 M에서 추천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 삼성증권에서 신규 추천이 났습니다. GBC 모멘텀, 현대에서 짓고 있는 그 GBC 아시죠? 그거와 함께 중동 수주 모멘텀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추천 포인트예요. 중동중심이다, 김포하나, 국내 얘기 원가율 개선, 목표주가 6만 2천 원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안 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신규 추천했는데도? 원래 증권사 말대로 해서 돈 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방송 보시는 거죠. 네, 들어볼게요. 일단은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을 지금 오늘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안에 내용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중동 관련해서 큰 매출이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건설주가 왜 올라왔느냐?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착공 물량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 자체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GS는 자이, 그렇죠? 그리고 HDC는 뭐예요? 그건 아이파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 자체가 이거는 본인들이 희망사항이에요. 자기네들 2분기부터 중동중심에서 뭔가에 대한 실적을 개선하고 싶다, 싶고 김포하남 등의 자체 사업으로 우리네 주택바분이 양호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싶다. 그렇죠, 기대하고 싶다. 그런 착공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100%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대건설 주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아,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이 방송 싫어합니다. 예, 현대건설 한번 부서고 도와주시죠. 아니, 뭐 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자, 방송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기업이 앞에서 2018년도 5월에 크게 올랐는데 여기 왜 올랐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올랐습니까? 경협 관련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경협 관련된 이슈로 반등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경협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난티 같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8년도 5월달부터 올랐죠. 5월달에. 그러면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는 더욱더 많이 올랐지만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도 2018년 5월달, 5월 20일 똑같은 꼭지점 치고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지금 앞에 아난티하고 아, 아난티란다. 여기 뒤에 현대건설하고 그림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으로 보면서 경협주를 바라보는 것보다 앞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훨씬 낫고 그러나 건설주로도 이걸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종목군은 관심을 가지지 말자. 지금 이 뭐랄까, 북로정상회담까지 일어나면서 앞으로에 대한 뭐랄까, 이런 경협에 대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육자회담까지 넘어가버리면 오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를 해보겠지만 현대건설은 조금 접어두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성격이 조금 더 강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증권사 리틀엠 추천에도 불구하고 동상 이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이요? 뭐 드림텍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얘기를 하고 싶은 종목이더라고요. 채널K에서 항상 장 시작 전에 종목을 3개씩 꼭꼭 주는데 와, 오늘 이거 담으셨던 분들 20%, 고가 기준으로 20%까지 수익이 났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데 나머지 2개는 빠졌지 않나요? 뭐요? 아, 그렇죠. 셋 중에 하나 선택이긴 했죠. 물론 33%의 확률로 어느 정도 이런 상승 자체 충분히 축하드릴 일이지만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이걸 사는 분들은 3명 중에 1명이고 나머지 2분은 지금 힘들어하시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보시면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고 대주주가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이에요. 유니테스트라는 기업도 상당히 건전한 기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밑에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오늘은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올랐어요? 바로 무상증자 때문에 올랐거든요. 그럼 오늘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 증지도 한번 걸렸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을 다시 한번 더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도 22.29% 급등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 주당 한 주 무상증자가 결정됐고 그러면 이 종목군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런 드림텍 같은 경우에 신주 배정일이 5월 15일 그리고 거기에 신주 상장일이 6월 3일이에요.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상증자나 신주 배정 무상증자가 한다는 것은 오늘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상증자 한 주당 한 주 되면 결국에 주식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라는 부분 자체는 기업에 대한 뭐랄까요? 이런 건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 것은 조금 일시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신주 배정 이후의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밑에 자리는 지금 올랐고 오히려 저는 여기 고가군역에 있던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자체가 뭐랄까요? 단기간에 대한 저항구간으로 조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가 분봉으로 같이 보시면요. 이 자리가 되겠죠. 거래랑 많이 나왔던 자리. 이런 18,000원, 18,500원 자리가 오히려 저는 저항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종목은 이 밑으로 좀 빠지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 지금 자리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상 이모 의견을 주셨고요. 담으실 분들은 18,000원 이하에서 혹시나 그때쯤 노려보시길 바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총 4종목이다. 더블체크 도와드렸는데요. 유일하게 더블OK 나온 종목은 AD칩스였습니다. 또 금요일장 저희가 드렸던 유망주 3S 그러니까 3S 코리아 종목도 상방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종목 위주로 공부하시는 5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더블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